미국 워싱턴주의 어느 광대한 삼림에는 보시는 바와 같은 제목 수송용 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수로 감시원이 색다른 보트놀이를 시도했습니다. 이 보트는 알미늄으로 만들어졌고 길이는 약 5m나 되는데 이 수로에는 안성맞춤인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수로는 튼튼하고 여유있게 만들어져 있어 제목의 안전한 수송뿐만 아니라 이 같은 여흥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9마일의 수로인데 지금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는 이 두 남녀는 시원한 물속의 물놀이에 그저 즐거워 보이기만 합니다.